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여기가 시킨다가 지금 바로 올라가. 네가 실수로 웃겨가지고 100만박. 여기가 산이고. 여기를 세우세요. 산이 안 잡히다 보니까.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알람이 원래 바로 끄어야 되는데. 유튜브가 좀 느린 게. 5분 뒤에 알람 뜨더라. 그럴 수도 있다. 유튜브 족같다 이 말이네. 왜냐면 유튜브 뼈 묻어야 될 사람인데. 사장한테 안 받아 해라 임마. 그래. 유튜브 사장 누군데 했나. 왁스 쿠보드가. 그래. 그 친구는 베이스북 아이가? 고기 또 왔습니다. 나이가 맥주 먹으면서. 뭐 안 와.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삼겹살이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유튜브 친구들 한정? 나 비시킨 기운. 고기 자기가 비린 애가 좀 많아. 비계가 이상하다 좀. 아이고 다 추워. 등육점에서 탁허델 고기. 등육점 그 느낌도 쎄하더라고. 소우 느낌이었더라고. 삼겹살에서 똥꾸럭 내놔요. 김상국 뭐야? 그렇지. 햄버기 소장에서 따라 앉히고 화장실에서 따라 쳤어요 형들. 그냥 나아. 고기에서 나타난 거 사한 거라고? 와 진짜요? 아 진짜? 아 고기에서 사한 고기 먹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. 고기 진짜 질이 안 나은 거야? 그냥 이 돼지가 햄버기인 거다. 진짜 못 먹었지. 아 승민은 인정하는데 나는 알지. 난 냄새나는 거잖아. 승민은 냄새 좀 먹는 거잖아. 솔직히 둘 중에 누가 냄새나는데? 난 냄새가 안 나. 니들 좀 그.. 살 통장 냄새 난다. 나는 나는 나는. 10시 17일. 어. 야 니들 한 사람 이제는 언제잖아? 줘야 되지.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 봐. 한국의 얘기. 야 이게 한국의 누군데 좀 아니지. 한국의가 누군데? 가가 누군데. 야 니 사한 누군데 누군데? 당연하시거든. 박진완아. 왜 누군데? 잠깐 해봐라. 아니 왜 그래. 40년 위에 선배 있다. 그렇게 나이가 많나? 야 아빠다 임마. 야 너는 니한테는 안 빠지고 난 건 아니잖아. 한 번 더. 아아. 아휴. 강자한테 약하고. 어느새는 아버지. 조남이 어떻게 되죠? 아. 뭐겠다. 뭐했다. 군차리 오빠 그때 복참 찍으면서 인사 왜 안 받아줬나요? 인사 못생겼겠지. 군차리 인마 외모지상죽이거든. 야 내가 외모지상죽이었으면. 누구 만나겠마. 외모지상죽이었으면 바로 자살했지. 아휴. 김균은 애들 시키지 않는데 누구 제가 뭘 시켰어 형? 자반총으로 끓여준다고 해가지고 끓여달라고 하던데. 하고 엄마 진짜. 하고 인마 동생이. 아니. 차라리. 너 또 도와줄까? 괜찮다. 다왔다. 가난인데 구사라 해서 화난 거 아니지? 아이다 이마 연기하면 제법이다 이마. 눈물 꼬였는데? 눈물 살짝 꼬였는데? 하품했다 하품. 저거 진짜 화났는데? 진단해 너 연기이다 이마 하지 마라. 呀 cost 와 aç 야. 난 ellos게 아닌가 그럼 아까봐. SUV аци1 전 사실 내가 하고 싶欢 v 어서 약하 throw 다소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. 성민이 얽겠나? coupe 그럼 얼마나 약하진건데? 전신문신인데? 알았지? 몰랐지. 발등 손등 다 있으시다. 야 아버지 전신문신 있으시나? 전신 안 아이고 선생님. 전신 맞잖아. 그럼 군데도 안 가셨겠네. 안 가셨지. 군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겠네. 나 꿈에서 안 간 거 아니다? 아 근데 가셨으면 거기서 다이어트하고 더 좋았을 텐데. 몸이 좀 햄버기랑 비슷하시다. 그건 아니지. 암만 그래도. 햄버기랑 아이고. 아빠한테 햄버기는 아니지. 키는 어디 정도신데? 키는 나랑 비슷하다. 아니다. 키는 78. 아니다. 몇 년생이시다. 67년생이시지. 우리 아빠보다 동생이래. 난 우리 아빠랑 우리 아빠랑 한번 싸우든가. 자신 있나? 아 자신 있나? 야 언수. 언수가 언수잖아. 언수잖아. 선언수. 지금 뭐하지? 족갔네. 잘못했어. 잘못했다. 야 근데 해병 해병 하는데 해병이 진짜 빡사나. 너희 세계랑 우리 세계도 좀 많이 다르다. 해경보다는 해병이 빡수 있거든. 우리는 눈뜨고 까물 때까지 쳐맞고. 푸멍하면서 쳐맞고. 감을 죽는다. 눈 뜬 사람 맞아. 자있떡 가서 쳐맞으면 죽는다. 이래서 안 가본 사람은 모른다니까. 야 사람 해병이 이거. 귀신도 자아가 바뀌었네. 나는 말 잡지. 귀신이 어딘데네. 야 이것도 썰을 하나 풀지 않나? 근데 지금 시나거든? 포항 1사단 나온 사람은 다 안다. 418 초보라고 했어. 귀신이 형한테 궁금해. 옛날에 공동묘지였어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왜냐면 그것도 다 공동묘지인데. 공동묘지 아니었던 곳이 어디고. 귀신은 진짜 이 사람이야. 그냥 이게 약한 거다. 나는 바빠. 아니다. 약한 게 아니라 진짜 있다. 아니 그게 진짜 약한 거다. 내 맘 보니까 내가 몇 명 많이 봤다니까. 될 거 없나? 증거 있나? 왜 그래 사이 안 좋나? 아니 왜 시끄러워. 왜 시끄러워. 전형. 뭐하는 거야 이거?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. 진짜인데? 내가 다 했을게 그냥. 아 하지 말라고. 진짜. 뽑아 하지 마라. 야 내가 있잖아 이거. 뭔지 알자. 잘한다 했나? 아니 나도 놀라지지 이게. 근데 귀신은 진짜 있다. 나는 진짜 봤거든. 귀신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도는데. 귀신 안 믿지. 귀신 없지. 본 적도 없는데. 문찬 하트 은인. 나도 모르게 안 치. 나 알지. 근데 기운이 닮았다. 아 버퍼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아 진짜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58Doom 아 감사합니다. SP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